미니누크 탄두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야 풀아웃을 해보면 알아 풀아웃을 한 사람들은 나를 믿어줄거야 자 바지를 벗었더니 이제 열이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열이 나서 이게 더 안... 어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허약한 얘기지 어버야! 아 밀리... 왜 밀리는 거야 목적이 뭐야 목적을 모르겠네 이 게임 게드립은 게드립이다 이거 나의 차례는 언제 찾아올까? 내가 절제를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? 몇백년 동안 나의 인내심은 지속해 몇백년? 내가 온 곳에 인류가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머리를 숙인다 나는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바쳤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아그리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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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옛날에 아그리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머리가 곱슬머리여가지고 아그리파 자 전쟁의 신! 아그리파! 여러분! 먹어봐! 뭐야 빨리 먹어봐 주었다 틴더박스 자 틴더박스 써주지 뭐 야 또 누가 메테오를 쏴 놨어 여기다 뭐야 이게 이거 봐 미니누크! 미니누크의 모양 이거 내가 부셨다 미니누크 짱이지? 어! 흐름주기 막대 밀대 밀대죠 밀대? 밀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름 채우자! 밀대 얻었고 된거 아니야? 얻을거 다 얻은거 아니야? 그런 다음에 뭐하라는거야? 밀대 얻었으면? 다시 나가? 또 뛰어가! 또 뛰어가! 돌아가는거야 뭐야 그래서 돌아가는거 맞나요 여러분? 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제보를 빨리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 트리니티 스팀스틴 흐름 수나도 와야겠다 또 뭔가 땅거지처럼 주우라 이거같은데 여기저기서 주워서 뭘해라 거지같다 정말 나가자 나가자 뭐냐 여기는 지진이 이렇게 집안이오? 허접한거야? 뭐야 이게 어찌구까지 제일 공포스러웠던 상황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쩡 여기 먹을 거 다 먹었나요? 챙길 거 다 챙겼나요? 이제 나갈 겁니다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어...자 안녕하세요 어머 야해! 참치가 달려있죠? 고추 삼시 고추 삼시 자 랜턴 삼시 삼시 고추 삼시 안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냉장고를 열어봐라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줄 몰랐어 아 저질이야 잔이밥은 처질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 참치 어 위험하지 더 이상 하면 안되겠죠?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한 분은 깜짝 놀라셨죠? 아니 저 그냥 게임에서 랜턴 틀었다 놨다 이거 한 건데 왜 놀라세요 네? 저는 별거 한 게 없는데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북마전 티비 15금을 준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주석할 거 없죠? 아 신고하지마 맞나요 지금 하는 방 하는 방법이 맞아요 여기 가는 게 객실부터 가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? 잘 모르겠지만 자 살짝 위험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일은 잊고 계속 게임에 집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아까 열었던 걸 지금 똑같이 열고 있죠? 바보처럼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자 여러분 너무 놀라실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열어봐 자 이거를 지렛대에 사용해 봐 어 열었다 자 휴지가 보라색 휴지가 얼마나 부식이 됐으면 보라색이 됐을까 자 그러게 페분 수집을 좀 많이 어? 왜 이래? 야 뭐가 왔어? 어머나 뭐가 왔다 자 들어가자 이상한 애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소리 나요 여러분? 소리 나요 여러분? 개운 소리? 나는 안 들리는데 간 거야 있는 거야 큰일 났다 괴물이 안 무서워요 지금 가서 이렇게 쓰고 확인해 봤죠 뭐가 와가지고 여기 집주인이 있나보네 집주인이 순찰졌네 지금 뭐가 자꾸 부서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니야 이거 쟤 쟤 쟤 얘가 저게 왜 용기 나냐 여기서 도둑놈인 것 같아 잠깐만 저거 열어서 뭐 갖고 온 거 있었나 아이 괜히 나왔잖아 잘 들어가봐 도둑놈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그 노래는 악마의 노래인데 악마를 부르는 노래야 사실은 굵은 악마라고 있어요 여러분 굵은 악마를 부르고 싶으시면 밤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밤에 그 노래를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혈세를 얻었어요 네 여러분 고추참치 노래는 악마를 부르는 노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밤에 정말로 불러선 안 되는 곳이 있죠 어른들이 놀러 다니는 그런 곳 다음에 가서 잘못 노래 불렀다가 잘 지구나 들어왔을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열쇠를 얻은 겁니까 기계실 오 기계실에 열쇠를 얻었대 괴물은 어디 갔어 그치 그치 어디갔니 괴물아 기계실이 어디죠 여기서 올라왔지 독수리는 없나 아이고 야한게 없네 독수리는 그래도 독수린가봐요 자 이거 봐 다닐 가방 까먹지마 가방 까먹지마 이게 여자 다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또 애 얼굴이네 이거는 너무 그렇다 이게 각도를 잘못 보죠 이게 그런 영 아 네 그런 성인 장르가 있어요 물이 확 쏟아지는 막 그런 장르가 있단 말이야 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단 말이야 내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흥분을 했어 화가 날라 그래 난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 어째 아 아 아 자 암네시아 잠깐 제가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큰일난다 자 뭐야 큰일나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암네시아 하다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어머 저는 어 귀여운 중년이에요 여러분 어 제가 잠시 암네시아를 하다가 이상한 장면이 있길래 저도 모르게 어 이야기를 한거구요 자 진작을 한다 아 거절한다님 어서오세요 거절한다가 참 불쌍해 지금 거의 뭐 광 저 굉장한 드립이 빡 나왔어요 여러개가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수십개가 하지만 안 다 못들었다 움직이지 않아 딱딱하고 긴 것이 움직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 뭐 주었잖아 우리가 뭐 주워왔는데 자 돌려봐 딱딱한 것을 돌릴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것도 얻어와야 돼 어디 가서 여기 닫혀있었죠 아 기계실 저걸 얻었구나 안녕하세요 해다 됐다 품번 추첨은 암네시아하는데 무슨 품번을 추첨하란 말이야 아 여러분 이렇게 공포 공포인데 어 이 공포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공포를 추천하지 아 무섭다 저는 연약한 중년 남성입니다 어 공포가 너무 싫어요 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기타를 누가 치고 있는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퍼즐이야 또 수수께끼 이걸 뭐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못살겠다 못살게 틴더박스 하나 켜죠 어두우니까 요렇게 있네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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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힌트는 저기 써있었던건가요 아니면은 자 그거 진짜로 장난으로 하는건 괜찮지만 진짜로 하면 책은 먹습니다 자 위험하지 자 진짜로 뭐 그런거 정보 여기서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책임이야 공포에요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내가 무섭단데 어 이거 뭐야 구멍이 이렇게 세개나 있어 너무 많은거 으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저희 방송은 자 이 이상은 가지 않아요 아시죠 이상 안간다는거 낄 수 있나 못내나봐 그럼 이걸 뭐다 쓰라는거야 제자리에 놓쳐 우선 켜놔야겠다 아무튼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어요 교류 교류 뭘 교류한다는거야 아 모르겠다 가자 내려가보자 쓰 어 네 그 화이트데이도 저 잠깐 해봤었는데 네 그게 뭐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화이트데이가 그건 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놀라게 하는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초반이라 뭐 이런 얘기 할게 있나 초반이라서 뭐 레버 뭐야 이게 너무 큰거 아냐 구멍이 뭐하라고 여기 열 자, 토 나온다. 어, 토니바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기어를 가져야 되는군요. 세 개를 찾아와야 되네요. 기본적으로. 세 개 찾아오고. 아직까지는 괴물도 안 나오고. 괴물 몇 번 안 나왔죠? 그러다 보니까. 틴다박스. 기름 채우고요. 자동한 기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. 기어. 토니바퀴 하나 찾았습니다. 아까 두 개가 저 위쪽에 있었죠? 아이, 귀찮게. 오, 자동으로 붙었어. 찰싹쏙 하고 들어갔죠? 사람에겐 누구나 맞는. 그런. 그런 것이 있죠. 잘 맞았죠? 이번에도. 던져보자. 괴물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. 정말. 게임 길어요, 이거? 혹시 아세요? 그치. 남자들은 다 사타구니의 괴물이 있어요. 괴물이 죽었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저도 인생이 참. 지금 뭐 어려운.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힘들지만.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. 하지만. 그것이. 그 악마가. 그냥 뭐 꿈틀꿈틀 거릴 때는 그냥 미쳐버릴 것 같지? 내가 그냥 어? 불행한 것 같고 세상에서. 나 혼자만 그냥. 있을 때 잘할걸. 있을 때 잘했으면 제가. 지금. 아이들이 몇 마리가 있었을까? 아이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? 자. 진짜. 이제 공포도 없고. 뭐. 기계를 고치라고는 하는데. 짜증난다. 기계를 어떻게 고쳐야돼. 괴물이 다 사는 거거든? 아까 괴물. 괴물이 지금 흥분 했을 때 소리 안. Efendi. 껍질ilead 음아 both 모모모모모모모모모나 다시 세번말해보아 찬밥 찬밥 자식필요하다고 날기다랬러 왔다고 이게 뭐야? 압축 답답하다 답답해 저 강웅대에 뭐 쳐놔야 돼 여러분 또 성질 나오려고 그러지 이거 나가면 안 되고 자 저는 변태가 아니에요 정말 평범하다니까 성적으로는 아니 도리어 좀 늦게 한 애들이 막 교복 찾고 그런다니까 진짜 이거 뭐야 열 수가 있잖아 열 수만 있잖아 이제는 교복 찾았다간 철컹철컹이야 옛날에 좋았지 나 20대 때는 교복 막 얘기해도 괜찮았었는데 여자친구에게 교복을 선물하려고요 여자친구가 항상 젊은 마음 여학생같은 마음이었으면 하길 바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간접세를 걷어야 돼요 여러분 간접세가 이광상 프리페러 투 다이 에디션 하고 있다 다크소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가 몇 달 전에 한 저건데 말이야 이광상 우리 방송 안 보고 말이야 요즘에는 그 논란 빨도 조금 떨어졌어요 광상님이 와가지고 논란의 핵심이 돼줘야 되는데 자 논란 빨도 떨어졌어 이 안에 뭘 넣어야 돼 내가 뭐 침을 뱉고 싶다 퇴 아 저기 석탄공 있었어 이제 보니까 그치 그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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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보였다니까 석탄공 검쿵 하나 하나 넣으면 되나 다 넣어 있는 거 그치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단 얘기 자 암네시아 아니 내가 이거 노동하러 왔냐고 가야기 석탄으로 가득해 자 가득 찼군요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자 내렸고 돌려봐 아직도 작업이 많이 필요하세요 뭘 더해 뭘 그만큼 했으면 됐지 휴래기야 그래 이렇게 뭐라고 말이 나왔어야지 되는 거죠 아까 숫자를 잘못 봤던 것 같군요 됐다 가보자 네 써님이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끼라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걸 또 해봐야 돼 자 5초가 다 됐군요 짜안 살짝 짜증 났나 봐 방석수 조금 위험하게 한다 이거 왔던덴데 식품저장고가 어디야 근데 여긴가요 여기 왔던덴가 창고 여기 뭐야 창고는 뭐야 여기 내가 왔던데요 여기 어떻게 모르겠지 뭘 보래 M 뭐 창고 뭐야 이렇게 넓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몽둥이 찾았다 아 드릴 부속 품은 또 뭐야 몽둥이가 아닌데 뭐 막 스킬 필요 없죠 자 뭔가 귀뜸을 주고 있네요 줄 필요 없단다 이렇게 넓어 또 짜증나게 괴물 한 마리 나오겠다 어 망했다 주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꽂아봐 이거는 조합할 수 없어 아 드릴을 만들어야 된다고 어두워서 이거 되겠니 어두워서 이거 되겠니 어 이거 너무 어둡다 어디로 왔었는지도 모르는데 기름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이게 짜증나 발자국 소리 난다 나쁜 놈이 주워 봐 발자국 소리 들리지 어머 무섭다 왔다 왔다 나쁜 놈이 왔다 기름 넣자 넣어봐 파 넣어봐 내가 다 쓸 건데 나쁜 놈이 왔나봐 어 누가 막 뭐라고 떠드는데 여기 나올 것 같아 어 무섭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지하 배수로가 또 뭐 잠겼어 근데 여기 식료품 창고 맞아요 응?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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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럴까? 기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네 자 텐더박스가 많으니까 텐더박스를 좀 쓰자 근데 여기 여기 맞아요 식료품 창고가? 드릴 드릴 부속품 여기 얻었고 아까 여기도 얻었고 얻었나? 얻었던 것 같아 올라가자 에이 몰라 나 어디니 근데? 나 어디로 가고 있니? 뭘로 올라가야 되죠? 어? 길을 잃었어 여기다 때로 봐 때로 봐 베빕이다 오, 드릴 찾았어요. 어, 괴물 소리 났죠? 괴물은 못 죽이나? 다angs 쭉 쭉 있다. 어, 왜 이쪽으로 와? 불 켰다고 오는가? 어 이쪽으로 오는데 계속? 잠깐만 야야야 어 한 대 맞을 뻔했어 야 너가 똥이구나 아주 야 여깄다 야야야야야야 어디 갈 건데? 아 왜 왜 빨리 오?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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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다 야야야야 야!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 한 대 맞았네 짜증난다 자 더스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대 맞았어요 나쁜 놈한테 죽여볼라 자 놀리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놀리면 혼이나 여러분 혼나는 거 보셨죠 제가? 놀리면 안 돼 오 어딨어 안 보여 꺼져 버려 널 만난 곳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! 갈 말이야 드로그 없나 이제? 죽겠다 한 대 맞으니까 메롱 하는데? 어머머 계속 뒤에서 이거 한 대 때리겠다 자 지그지그로 아 두 방에 끝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술통에다 드릴을 넣고 뭘 받아야 돼요? 가지가지 않는 게임이구나 근데 괴물이 너무 세다 두 방에 죽는 건 좀 그런데 짜증난다 두 방에 죽는 건 어딨어? 보여야 뭘 하든가 봐야든가 해야지 아 어두워 아까 쟤를 제가 놀렸는데 혼이 났습니다 강한 아이예요 너무 강하다 야 벌써 방송 끝날 때 됐니? 야 벌써 방송 끝날 때 됐니? 뭐 했다고 방송이 끝날 때가 됐지? 뭐 했다고 방송이 끝날 때가 됐지? 그리고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? 무서운 것도 안 나와서 아직 여러분 뭐 계속 이런 식인가요?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없고 쟤도 괴물 같다기보단 깡패 같죠? 깡패가 와서 막 때리고 여기에요? 깡패가 와서 막 때리는 것 같아 일진 같죠? 일진 기계 부품 뭐 하라는 거야? 드릴로 쑤셔? 아 알콜을 뭘 이용해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여기를 뚫으라는 게 목적인가? 모르겠다 응? 뭐가 세워져 있지? 아 요거 이걸 드릴로 하라고? 자 모르는 거니 좀 알콜이 나온다 이거야? 그러면 이거를 받으라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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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학 용기 사용할 수 없어? 없는데 그런 용기는? 술독 빨리빨리 가르쳐줘 나 이거 진짜 빨리빨리 진지하게 하고 싶지가 않다 살짝 짜증이 났어 나 이미 자 오늘 방송 연장 갈까? 짜증나는데? 요런건 빨리빨리 켜줘야돼 용기가 뭐야? 안되겠다 감마를 올려보죠 설정 그래픽 감마를 부왕 확인 천재다 천재네 천재 여기보자 어디잇니? 여기 또 있다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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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자 오 그래 그래 줘봐 줘봐 통 같은 건 없네 통 같은 건 없네 여기도 있다 아닌데 여긴 아닌데 여긴 아닌데 자 오늘 방송 망할 것 같아 잠자면 통 통통통통통 통 내가 나 뒤겨봤는데 없어요 왜 없을거야 또 뚫어 아 받으라구요? 들로케 계속 뚫어서 밟고 액체를 섞어 섞어서 액체가 섞인다 아 폭발물이 됐다 아 좋은데 이대로 계속 할까 이대로 계속 하면은 게임성이 망가질 것도 없는 게임성이 망가질 것 같은데 불 끄자 불 내릴게요 이거는 얍삽이니까 난 얍삽한 남자가 아니다 뿅뿅뿅 짠 자 놓아봐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 앙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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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봐 아이 무섭자라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뿅 에이씨 실패 뿅 불 붙었다 각 gre Rock 거기 가는거 맞아요? 식료품 저장고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고 있니? 불 끄니까 바로 안보이네